네, 오늘의 시그널은 풀무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계속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뿐만 아니라 체감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지금 자기 받는 돈은 하나도 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심각해. 지금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뭐 그냥 동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나 편의점만 가봐도 백화점 대형마트 멀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도 알잖아요. 거기서 바로바로 매달 받기는 적용되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학식이라고 하죠. 학식이 7천 원 시대예요. 우리 지금 무슨 서울대학교 가기도 어렵지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골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하니까 갔겠죠. 근데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학식이 워낙 싸니까 옛날에 1,400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식당도 그렇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학식이 7천 원이면 메리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면 감자튀김, 장어까지 7천 원, 8천 원 나오는데 학식이 그 정도 가격을 오르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학교 식당이 7천 원이면 일반 식당은 얼마겠냐 이거죠. 일반 식당에서 그러면 지금 칼국수나 이런 거 7천 원에 팔고 있었는데 학교 식당에서 7천 원 올리면 그럼 일반 자영업자들은 학교 식당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 가격이 7천 원인데 우리는 그럼 7천 원 갖고 도저히 안 된다. 앞에 가격이 사인펜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 한 장으로 밥을 못 먹는 시대죠. 그러면 이제 이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기숙사비 어머니가 겨우겨우 대줬는데 기숙사비 올랐죠. 아니면 원룸에 기숙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기숙사도 못 들어가면 주변 원룸에 가야 되는데 원룸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그런 거 많죠.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기억자로 꼽히고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 데서 그래도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거기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학식이 올랐다고 또 돈을 어머니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 냉동식품 밀키트를 왕창 사요. 그러면 냉동 볶음밥이 하나당 한 1500원, 1800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기 공용 전자레인지에 대표먹고 있는 거예요. 밥 못 먹으니까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면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에 가치가 엄청 높아지죠. 그래도 그거는 가서 치즈스틱이라도 먹을 수 있고 너겟이라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배 채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업체들도 변신을 하고 있죠. 풀무원도 지금 사실 지금 농심이라든가 지금 오뚜기 그리고 풀무원 이런 주가가 갈리고 있긴 합니다. 농심은 주가가 20개월 선 위에 있는데 오뚜기 풀무원은 20개월 선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밀가루 이 가격이 상승한 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이죠. 풀무원의 주력 식품이 만두랑 두부이기 때문에 두부에 들어가는 콩과 만두에 들어가는 밀가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진출한 지 10년 만에 두부 및 파스타가 잘 팔려 석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전에 말한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밀키트를 지금 작년에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밀키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풀무원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거 황금밥알 볶음밥이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냉장이었어요. 냉동 밀키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4개가 나왔는데 작년 8월 달입니다. 나온 지 한 달, 1년도 안 됐어요. 만두전골, 그리고 진안샤브, 진안육개장, 어묵전골, 우삼겹, 버섯, 우삼겹, 등촌식 이거 딱 4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냉장 대비해서 냉동이면 유통기한이 길어지고요. 포장 쓰레기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다가 아까 그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걸 내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왕창 산다고 했잖아요. 왕창 사야지 개당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냉장을 개당 단가가 떨어진다고 왕창 사면 결국 그 돈을 쓰다가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학식이 7천 원이라서 못 사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왕창 사야 되면 냉동으로 사야죠. 유통기한이 긴 거를. 그리고 냉동고에 왕창 박아놨다가 그걸, 새끼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냉동을 대비한 이런 모습. 거기다가 또 뭐를 내놨냐. 지금 사실 이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만 접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출출 박스라고 2019년에 출시된 건데 대기업에만 깔려 있어요. 좋은 데 다니시는 분. 포스코랑 서울대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출출 박스를 알 거예요. 풀무원에 출출 박스라고 자판기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스낵도 있고 식품도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빼먹는 거예요. 직원이 인건비가 비싸서 직원을 고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아예 급식 시설이 없어요. 이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뭐냐면 여기에 조리식품은 없어요. 여기에 냉동식품, 냉장식품, 밀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리식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 요카이 익스프레스 자판기 이거랑 협업을 맺어서 일본에 가보면 진짜 라면이 조리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진짜 라면 식당 가도 위생 문제 때문에 다 자판기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음식 조리해야 하는데 그 손 가지고 지폐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일본이 자판기가 맞는 거예요. 그걸 들여와서 출출 박스 자동 로봇 시스템이라고 풀무원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출출 박스, 아까 대기업에 깔려 있다는 그게 2019년에 출범된 이후에 3년간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350%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템에다가 요카이 익스프레스 자판기 걸 들여와서 뭐를 바꿨냐. 이제 조리된 뜨끈뜨끈한 라면이라든가 볶음밥이 나온다는 거죠, 자판기에서. 이런 것도 왜 하겠어요, 지금? 인건비가, 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사 먹는 것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또 올라서 음식점에서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로봇주가 뜨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F&B에서 로봇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어색하고 덜 빠를지언정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리식품, 조리하는 인력 하려면 영양사에다가 조리사에다가 엄청납니다. 자격증, 한식 자격증 다 있어야 되고 이 조리 로봇은 한식 자격증 딸 필요가 없어요. 거기 소프트웨어만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냉동식품 위주, 조리식품 이 모자란 부분에 빈자리를 차오려고 풀무원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물가 상승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때 이런 상황들과 함께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풀무원까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풀무원은 완전히 쳐져 있죠. 지금 농심은 지금 그런 라면의 강세로 인해서 20개월선 위로 올라와서 지금 정고점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심의 라면 점유율과 여기 비교할 수는 없죠. 농심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50%고요. 지금 풀무원은 1%가 되지가 않아요. 라면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6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라면이 약하고 두부랑 콩, 콩나물 이런 데가 강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 악화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얘도 지금 사실 라면주이기도 하고 편입을 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개월, 200선이죠. 201선에서 지금 120개월선 사이에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3,000원 부분 여기에 보면 60개월선과 120개월선과 20개월선 이 3개가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여기를 만약 뚫어내면 이제 얘도 농심에서 보시다시피 농심은 2만 원대를 두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풀무원으로 옮긴다면, 전의해서 생각하면 여기서 13,000원 돌파하면 2만 원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0원 돌파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13,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3,000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풀문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